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체위를 통과해서 24일 법사위 테이블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법은 바로 25일 날 전체 국회에서 총회에서 지금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지금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이게 언론재갈법이다. 언론인들이 입을 막고 언론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조국에 대한 보복이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내년 3구 대선에서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여론조작 대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야당목조정위원회 열린민주당에 김의겸을 정했습니다. 김의겸을 야당목시라고 정한 것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수 동수 원칙을 지켰다. 3대수 동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시 회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김의겸이가 야당목시를 했는지 여당목시를 했는지 확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건조정위원회는 속기록을 보면 중앙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 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자화자찬 맞장구 속에 속전속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래서 양당이다. 야당목도 같이 들어왔다. 3대3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수기를 위해서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처리에 딱 53분이 걸렸습니다. 9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53분만에 똑딱 치워버린 겁니다. 이날 회의 시작부터 논란이 된 건 김의겸이었습니다. 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3대3으로 해야 되는데 김의겸 의원이 여당석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4대2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저를 민주당 안을 무조건 찬성하는 덜러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덜러리가 아니라 야당이다. 이렇게 항변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의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다 퇴장을 하고 나자 여당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의겸은 언론사 고의 중과실 또는 추정조항 논설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자신을 예당 의원으로 여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정한 것. 자신은 야당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김의겸을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송례를 드러냈는데 김성원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없지만 충실한 법안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없지만 아니 야당 의원 김의겸이 앉아있다는데 왜 야당 의원이 없다고 말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김의겸을 야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안 계시지만 계셨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안 계시지만 계셨어도 그리고 김의겸이 옆에 있어도 야당 의원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누구나 삼측 동자도 김의겸은 여당인데 본인은 자꾸 야당 몫이라고. 또 그렇게 야당 몫처럼 만들어가지고 앉혔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후 8시 17분 재개된 회의는 벼락치기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김의겸은 밤이 늦었지만 최대한 성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아주 무색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사적인 평가나 의견을 간략하게 말한 뒤에 53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성원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안 해당 조문마다 하나씩 보면서 의결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가 의결할지라고 운을 띄우자 소위원장을 맡던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 포괄 의결하는 게 좋다고 의결을 서둘렀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김의겸은 언론사 징벌법 손해배상에 천만 원의 한을 두자고 주장하면서 언론 보도를 오염물질에 비유했습니다. 오염물질을. 자 김의겸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니까 꿀뚝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액이 오천만 원이다. 자 언론이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또 갈등을 조장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겨서 사회 전체에 손실을 감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기가 찬 발언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니까 꿀뚝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벌금이 오천만 원인데 언론이 오염물질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을 조장하고 극한적 대립을 부추기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오천만 원을 비교하면 천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의 김의겸은 자기 스스로를 오염물질로 비교했고 본인이 한겨레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에 관해서도 최순 씨를 마사지사, 개인 마사지사를 케이스포츠 재단, 미너재단 여기에 정동춘 씨인가요? 마사지사를 이사장으로 안 쳤다고 이렇게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체육학과를 놓은 이 분야의 박사입니다. 마사지사가 아닙니다. 전공학자 박사를 그런 식으로 멀사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최순 씨리가 자기 개인 마사지사를 이사장으로 안 치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게 했던 인물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이야말로 본인이 말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아주 그것도 시커멓고 냄새가 많이 나는 오염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한겸의 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염물질 같은 행동을 많이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굴뚝에서 나오는 거 5천만 원인데 국민들에게 오염을 주고 이렇게 갈등 분열을 주장하는 김의겸이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닌가.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논문 지도하던 교수 대학에 찾아가가지고 어디 갔냐 언제 이사했냐 이렇게 추다를 마치 조사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아니요. 기자가 어떻게 하다못해 경찰을 사칭하느냐. 공무원들. 강요. 이동재 기자는 채널A 사건에서 강요 미수로 해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MBC 기자는 강요를 했다. 빨리 밝혀내라. 드러내라. 그리고 공무원 사칭했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의겸은 과거에는 우리 기자들이 경찰 사칭을 많이 했다고. 경찰 경비전화 가지고도 막 전화해가지고 묻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 경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자 많은 기자 출신 또 기자들이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기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느냐. 그리고 한겨레신문에 있는 기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김의겸 보고 아니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반발하면서 막 김의겸을 공격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김의겸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가볍게. 처신을 가볍게 놀렸다고. 이런 자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를 잘 아는 기자 출신들이 앞장서가지고 언론의 재가를 먹이려고 언론의 탄납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오염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오염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특히나 자기가 속해 있던 직업에 있는 사람들 일을 못하게 언론 자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른 자유를 자유케 하는 제1의 자유.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나머지 자유가 보장됩니다. 민주주의도 언론 자유가 보장 안 되면 민주주의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굴뚝에 나오는 환경오염도 5천만 원인데 기자들 천만 원 이거 너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입법을 하는 김의겸 법의 심판 이전에 정의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